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코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하고 난 뒤에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코에 지방이식을 해서 코에 골질과 육질을 적절히 배분하여 코가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하는 코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코 지방이식을 하면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또 다시 해야 되는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자의 질문과 함께 지방이식의 효과의 연구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환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예인처럼 얼굴 지방이식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지방이식을 하면 흡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 홈페이지에 있는 공개 상담글에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 지방이식 한번 하면 80세까지 연구적이라고 하셨던데요 어떻게 지방이식이 연구적일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성형외과 전문들을 처음 취득한 다음에 1999년도에 김세영 성형외과 선배님께 가서 지방이식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3년도에 미국 뉴욕 맨하탄의 트리바카에 계시는 시드니 콜맨 선생님께 지방이식을 배우고 나서 저의 지방이식에 대한 연구성이 그때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개업을 하고 나서 2000년 당시에 지방이식을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저의 홈페이지 도메인을 www.fatgraft.com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때 fat이라는 것은 지방이라는 말이고 graft라는 것은 이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kin graft 하면 피부이식이 되고 모발이식은 hair graf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막이식 같은 경우에는 코네알 graft 여기서 fatgraft.co.kr 하면 지방이식 홈페이지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는 fatgraft.com이기 때문에 지방이식 홈페이지를 세계 최초로 만든 병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이식을 세계 최초로 제가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홈페이지는 세계 최초로 지방이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트리베카에 계신 시드니 콜맨 선생님께 배우러 갔을 때도 시드니 콜맨 선생님이 저의 도메인 주소를 보시고 great 하면서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이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오다가 한 2006년도 쯤에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되겠네요 14년 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지방이식이 영구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십니까 했더니 어떤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보다 한 성형외과 전문을 따신 지 한 10년 정도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지방이식이 영구적이라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컨센서스가 전혀 확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이식이 상당히 오래 간다 그런 컨센서스가 많이 되고 과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 결국에 여기저기 다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결국에 무턱 지방이식을 저한테 받으셨는데 제가 2011년도에 그러니까 약 5년이 지난 뒤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른 보턱스도 맞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수술 전 사진하고 후 사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환자분도 여기 박현선 선생님 지방이식은 영구적이야 하고 사진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던 그런 흐뭇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이식이 그러면 어떻게 영구적인가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인 공여부 우성의 법칙에 대해서는 그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